미국 민간기업이 개발하는 달 착륙선의 실을 탑재체 개발해 국내 연구진이 공동으로 참여합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천문연구원과 미항공우주국 나사가 달 착륙선 탑재체 공동 개발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달 착륙선 본체는 미국 기업이 제작하며 탑재체는 나사 주도로 미국 기업과 국제협력을 통해 제작될 예정입니다. 탑재체는 달 표면과 주변 환경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과학탑재체 공동연구와 활용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. 나사는 오늘 2024년 우주인 달 착륙을 준비하기 위해 내년부터 민간 달 착륙선 9기를 차례로 발사해 달 표면에서 과학탐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.